세상을 놀라게 할 수 없다면 나타나지도 마라. 서태지씨가 출연했던 광고의 카피입니다. 언제나 우리를 놀라게 하는 서태지, 그의 숨겨진 모습이 공개됐습니다. 7집 활동을 총정리한 5시간 분량의 DVD가 오는 18일에 발매가 되는데요. 여기에는 화려한 무대의 뒷모습과 또 인도 여행을 다녀온 영상 등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. 이번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인지 미리 감상해 보시죠. 1, 2, 3, burn! 2, 3, burn! 으음... 뭐 싶그리니가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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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